기업 사냥꾼들이 사냥을 나서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충족될 조건은 기업 사냥꾼들이 사냥하기 좋은 먹잇감이 될 기업들로서 특히나 일반인들 개미들도 접근이 용이한 소위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자본구조가 취약하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들이 주타겟이 되는데 두 번째로 충족될 조건이 바로 이 타겟이 된 기업들을 사냥하기 위한 미천을 충분히 준비하거나 확실한 자금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릴 기업 사냥 방식은 일명 무자본 m&a 무자본 기업 사냥으로 말 그대로 기업 사냥꾼들이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무자본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돈을 끌어와 밀어붙이는 적대적 m&a 방식으로 자신들이 먹잇감으로 정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을 통해서 기존 경영진들을 갈아치우면서 해당 기업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는 이 기업의 자산들을 매각하거나 유상증자 회사체 발행 등으로 유입되는 자금들을 횡령하고 허위 공시들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등의 온갖 더러운 방법들로 사냥한 먹잇감 기업을 전리품 삼아 막대한 이득을 취하여 무자본 상태에서 기업 사냥 자금을 대주었던 전주에게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잉여 자금들을 기업 사냥꾼들이 나눠먹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무자본 m&a 무자본 기업 사냥에 뛰어든 기업 사냥꾼들에게는 상장된 기업의 지분을 매집하는 것에서부터 경영권을 장악한 후 주가 조작 등 온갖 방식으로 해당 기업을 전리품 삼아 막대한 이득을 취할 때 저지르는 일련의 금융 범죄들을 기민하게 완수시킬 속칭 금융 브로커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위험 고수익의 범죄의 돈을 대주는 전주로는 단기간에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기업 사냥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명동 사채시장이 제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사냥꾼들이 전주 역할을 하는 명동 사채시장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끌어와도 자신들의 계획대로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지 못하거나 기업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도 전리품이 되어버린 기업의 자금이나 자산 등을 빼돌리는 과정 중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를 비롯해 검경에 적발되어 명동 사채시장에서 막대한 이자를 대가로 끌어온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전주인 명동 사채시장에만 좋은 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는 기업 사냥꾼들은 고이자 고위험의 명동 사채시장보다는 덜 위험하고 더 자유로운 저축은행들의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2008년 2009년은 저축은행 들이 한창 불법 대출을 비롯한 온갖 부실행위들을 저지르면서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줄줄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기 몇 해 전이자 2007년 미국에서부터 촉발되기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까지 초토화시켰던 시기로 당시 명동 사채시장에서 이미 소문난 기업 사냥꾼 김창민과 금융 브로커 이철수에게는 먹잇감이 넘쳐나고 쩐주 동원도 손쉬운 그야말로 기업 사냥의 적기였습니다. 2008년 본격적인 기업 사냥에 나설 계획을 마친 금융 브로커 이철수는 당시 각종 불법 부실대출로 이미 재정난이 시작된 보혜저축은행 행장 오문철 등에게 저축은행 인수를 비롯해 기업 사냥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면 그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하겠다는 약조를 하고 보혜저축은행 으로부터 무려 2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미천을 불법 대출받았고 때마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의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한창 재판 중인 골든일 20일 대표이자 사마저축은행 회장인 신삼길을 구워삶아 신삼길이 보유하고 있던 사마저축은행 지분 전량을 천억 원에 넘겨받는 조건으로 2009년 5월까지 신삼길의 지분을 절반 넘게 사들이면서 금융 브로커 이철수는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쩐주로 나선 보혜저축은행 덕분에 사마저축은행 최대 주주에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사마저축은행을 집어삼킨 금융 브로커 이철수는 조폭 출신 기업 사냥꾼 김창민 등과 함께 자본금 단 5천만 원으로 나무이커티를 설립하고 당시 임기가 한창 중인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이명박의 조카사위 전종화를 자신들의 얼굴이 되어줄 나무이커티 의 대표이사로 영입한 후 사마저축은행과 명동사채시장 등에서 융통한 자금을 가지고 이미 사냥감으로 점찍어 놓았던 시모텍의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시모텍은 2002년 설립되어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데이터 모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가지면서 2007년 코스닥의 신규 상장한 기업으로 상장하자마자 빠른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며 미래가 기대되는 강소기업이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급등을 예측하지 못하고 환율 변동에 대한 대비책으로 계약했던 키코 통화옵션으로 인해 매년 수백억에 이르는 금융 손실을 겪으면서 시모텍의 자본구조는 급격하게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업친 대답친격으로 급락하는 주가로 인해 적대적 m&a에 표적이 되면서 몇 차례 경영위기에까지 놓이는 등 그야말로 기업상태가 말이 아니었는데 나름 업계에서 소문나있던 금융 브로커 이철수와 기업사냥꾼 김창민이 이런 시모텍을 곱게 둘리는 만무했습니다 이철수 김창민 일당은 시모텍을 집어삼킬 인수합병 전문 특수목적 기업 나무이커티를 세우자마자 자신들의 얼굴 마담이 되어줄 엔비의 조카사위 전종화까지 영입한 후 삼아저축은행과 명동사채시장까지 동원해 이미 취약해질대로 취약해진 시모텍의 경영권을 집어삼켰고 이렇게 사냥을 마치자마자 이미 자신들의 사금고로 전락해버린 삼아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시모텍이 발행한 75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게 하거나 시모텍 사냥자금이자 인수자금이었던 300억과 거의 동일한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150억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삼아저축은행의 60억 원어치를 팔아넘기고 엔비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까지 역임했던 윤만석이 아이비케이 캐피탈 감사로 재직하고 있자 적극 로비하여 아이비케이 캐피탈이 시모텍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어치를 매입하게 하는 등 자신들의 먹잇감이자 사냥감이었던 시모텍을 통해 각종 금융기술들을 부리며 수백억에 달하는 자금을 대놓고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모텍의 각종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며 무자본 m&a 무자본기업 사냥을 성공리에 마친 이철수 김창민 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연이은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를 비롯해 키코 통화옵션으로 인한 손실 누적으로 인해 시모텍의 주가가 연일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주식을 매집한 후 시모텍의 기술력 뿐만 아니라 엔비의 조카사위 전종화까지 내세워 각종 호재들을 시장에 흘리면서 주가를 서서히 부양시켰으며 나무이커티를 통해 시모텍을 사냥했던 것처럼 코스닥 상장기업 제이콤까지 집어삼킨 후 시모텍을 통해 dap홀딩스 제이콤 지분을 100% 인수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또 다시 무자본 m&a 무자본기업 사냥을 반복했습니다. 이철수 김창민 일당은 자신들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채 나무이커티를 앞세워 코스닥 상장기업인 시모텍에 이어 제이콤까지 사냥하는 데 성공한 직후 시모텍과 제이콤을 통해 당시 주식시장을 휩쓸었던 핫한 테마 중에 하나였던 제사이동통신사를 위한 한국모바일 인터넷 컨소시엄에 참여한다는 등 자신들이 이미 매집을 완료한 시모텍과 제이콤의 주가를 더욱더 띄우기 시작했고 시모텍의 이동통신기 메시지 전송 관련 특허권 취득을 공시하는 등 주가를 폭등시키는 각종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무자본 m&a 무자본기업 사냥으로 한 번 주가 조작 등으로 또 한 번 그야말로 시모텍과 제이콤의 기존 자산과 자금들 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에 투자했던 개미들의 주머니 까지 탈탈 털어버리는 잔인한 금융 범죄들을 연이어 저질렀습니다. 이철수 김창민 일당이 기업 사냥하는 데 있어 자금줄 역할을 톡톡히 했던 삼아저축은행은 대왕금고 천보금고 등의 이름으로 1970년대 동대문에서 의류 도소매 상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하여 2001년 신삼길의 ibcm 파트너스에 인수되기까지는 삼아금고라는 간판 아래 동대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밀착형 서비스로 운영되다가 금 가공업으로 어느 정도 불을 일궈낸 신삼길이 인수한 이후부터는 골프단을 창단하는 등 신삼길의 대외활동 창고 중 하나로 쓰이기 시작했고 2007년 최대주주의자 회장인 신삼길이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되는 것을 기점으로 오너리스크 가 부각되었으며 어느 정도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서민들의 금융 창고 중 하나였던 삼아저축은행의 지분을 다른 사람도 아닌 금융 브로커 이철수에게 넘기면서 삼아저축은행은 어느새 서민들의 동반자가 아닌 이철수 김창민과 같은 금융 브로커 기업 사냥꾼들의 놀이터로 전락해버렸으며 시모텍 제이콤을 비롯해 금융시장 곳곳에서 무수히 많은 피해를 끼쳤던 범죄자들의 사금고 역할을 하면서 급격히 부실화되었습니다. 결국 삼아저축은행은 총여신 1조 800억원 중 5,970억원이 부실로 밝혀지며 2011년 1월 금융위원회에 의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때까지 삼아저축은행의 민낯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든든한 동반자로만 여겼던 수천명의 서민들은 피땀 흘려 모아 맡긴 쌈짓돈을 되찾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어야 했으며 2011년 1월 삼아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불거지기 시작한 저축은행 사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산저축은행 뿐만 아니라 서두에 언급했던 보혜저축은행 등 전국 각지에 퍼져있던 저축은행들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릴레이로 이어지면서 2011년 한 해 동안 끊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인정물적 피해를 비롯해 도무지 다 집계할 수 없는 부수적인 피해 콜레트럴 데미지는 오늘날 2023년 2024년까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 현대사의 큰 사건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삼아저축은행 명예회장 신삼길은 MB정권 당시 미래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MB의 최측근으로 분류되었던 곽승준이나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 MB도 무시할 수 없었던 권력자 박근혜의 남동생인 박지만을 만나는 등 서민들의 피해보상 대책 마련보다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될 만한 무책임한 행동들로 일관했고 삼아저축은행을 사금고삼아 기업사냥에 나섰던 이철수 김창민 일당은 시모텍 제이콤 등을 거덜내어 상장폐지까지 끌고 가는 과정 중에도 삼아저축은행 지분 인수금액마저 환수하기 위해 제이콤이 발행한 350억 규모의 전환사체 대금마저 횡령하는 등 그야말로 끝도 없이 무자본의 매내의 무자본기업사냥을 반복하는 비인간적이면서도 대담한 금융범죄들을 저지르며 자신들의 전리품들을 악착같이 챙기는 데 연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삼아저축은행이 이철수 김창민 일당의 놀이터가 되어 만신창이가 되고 있을 때 일찍이 금융 브로커 이철수에게 무려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밑천을 불법 대출해 주었던 보혜저축은행의 실상은 더더욱 가관이었습니다 2004년 보혜저축은행 대표이사 행장에 오른 오문철은 금융 브로커 이철수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사냥꾼들에게도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해 주면서 나무이커티와 같은 페이퍼 컴퍼니들을 이용해 코스닥 상장기업들을 사냥하는 데 든든한 쩐주 역할을 해주었고 기업사냥꾼들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보혜저축은행 대표 오문철에게 수억 원을 커미션으로 떼어준다던지 자신들이 사냥한 기업들을 통해 온갖 신박한 금융기술들로 횡령하고 세탁한 자금을 은밀하게 건넸습니다 보혜저축은행 대표 오문철이 금융 브로커 이철수에게 무려 2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미천을 불법 대출해 주었을 무렵 오문철이 쩐주 역할을 했던 또 다른 페이퍼 컴퍼니 에너지 플래닛은 코스닥 상장사 성신유브렉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고 이철수 김창민 일당의 나무이커티가 코스닥 상장사 시모텍을 집어삼켰듯 에너지 플래닛을 통해 성신유브렉스를 사냥한 기업사냥꾼들은 성신유브렉스의 자회사를 신규 설립한다던가 수백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던가 사명만 바꾸고 또 다시 수백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던가 자회사들의 투자를 한다던가 자신들의 쩐주 오문철이 대표로 있는 보혜저축은행에 회사 지분을 넘긴다던가 기존에 있던 자회사는 팔아넘기고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한다던가 이철수 김창민 일당이 사냥한 시모텍을 통해 제이콤을 집어삼켰던 것처럼 자신들이 사냥한 성신유브렉스 오라에너지 오라바이오틱스를 통해 한일양행 흥국건설 등을 인수하는 등 온갖 신박한 금융기술들을 총동원하여 상장사들의 자산과 자금을 횡령하고 세탁하는 무자본 M&A 무자본기업 사냥의 신기원을 열어젖혔습니다 보혜저축은행 대표 오문철을 쩐주로 둔 기업 사냥꾼들이 먹잇감으로 삼았던 오라바이오틱스는 이철수 김창민 일당이 집어삼켰던 시모텍이나 제이콤처럼 그 끝은 거덜날대로 거덜난 채 상장폐지를 당해야 했고 결국 이 회사들의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보고 투자했던 일반 개미들은 또 다시 오기야 금이야 했던 주식투자금이 휴지조각이 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으며 대표가 직접 기업 사냥꾼들의 쩐주를 자처했던 보혜저축은행은 2011년 1월 삼아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지 불과 한 달밖에 안 되어서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에 이어 부산이 저축은행과 함께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보혜저축은행이 영업정지가 된 후에 대표 오문철의 행태는 삼아저축은행 명예회장 신삼길보다도 더더욱 가관이었는데 오문철은 보혜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지 않기 위해 사채시장에서 이자를 무려 400억이나 주고 800억 원을 끌어왔고 보혜저축은행을 심사검사하는 금감원 간부 및 직원들에게는 아파트에 그랜저를 사주는 등 아낌없이 뇌물을 뿌려댔으며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검찰 수사관들에게도 뇌물을 살포했을 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명령 무마나 수사 무마를 위해 당시 mb정권과 끈이 닿아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아들이나 재벌그룹 부회장에까지 돈을 건네는 등 자신의 범죄 행각을 감추거나 사건을 무맞도는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앞뒤 가리지 않고 몸부림 쳐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인간적인 금융 범죄들을 저지르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했던 이들은 과연 어떻게 처벌받았을까요? 보혜저축은행에서 2천억 원을 불법 대출받아 삼아저축은행 지분을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사냥꾼 김창민 mb의 조카사위 전종화 등과 함께 코스닥 상장기업 시모텍과 제이콤 등을 무자본 m&a 무자본기업 사냥하면서 주가조작 등 수많은 금융범죄를 저지르며 삼아저축은행 사태와 보혜저축은행 사태까지 이르게 했던 금융 브로커 이철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11개월 가까이 도주 도피하며 지명수배까지 당했지만 삼아저축은행과 보혜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을 공모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고작 징역 2년 6개월 형이 선고되었고 대표의 목숨까지 아사갔던 시모텍 주가조작 등의 혐의는 검찰이 징역 15년이나 구형했지만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금융 브로커 이철수와 함께 기업 사냥에 나섰던 조폭 출신 기업 사냥꾼 김창민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무려 4년이나 도주 도피한 끝에 2019년이 되어서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 6개월 형을 최종 선고받았지만 이철수 김창민 일당의 얼굴마담 역할을 했던 mb의 조카사위 전종화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빠져나가며 재판조차 받지 않았고 이 일련의 사건과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모두 연관되어 있는 삼하저축은행 명예회장 신삼길은 고작 징역 3년 6개월 형과 함께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는데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혜저축은행 대표이사 행장을 역임하며 불법대출과 기업 사냥 뇌물살포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오문철은 고작 징역 7년형의 추징금 2억 원을 최종 선고받았고 보혜저축은행의 최대 주주로서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보혜양조 회장 임건우는 고작 징역 3년형에 그쳤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을 우름바다 분노의 함성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저축은행 사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삼하저축은행 사태와 보혜저축은행 사태는 이자 한 푼 더 받는 게 너무나 소중했던 당시 우리 서민들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디딤돌 역할을 해줬어야 했던 저축은행들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비롯해 이들의 불법 부실 대출 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했어야 했던 금융당국도 자신들의 책무에 대해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뿐만 아니라 이들의 비인간적인 만행들을 확실하게 처벌했어야 했던 사법당국의 칼끝이 얼마나 무뎠는지와 함께 이러한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 모러레저드의 틈 속에서 기생을 넘어서 공생하고자 했던 금융 브로커 기업 사냥꾼들의 심박했던 각종 금융 범죄들까지 추격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 당시 제대로 벌을 받지 않았던 이들은 지금까지도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 당시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야 했던 피해자들의 아픔도 10여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완치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